여기는 한강 하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숲이 행주산성입니다. 아주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산 행주산성이 있고요. 저기 평화노릿길을 따라 한강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다리가 보이고요. 저 건너편에 터막한 산으로 보이는 산이 개화산입니다. 꽃이 피어났다 라고 해서 개화산입니다. 예전에 저 산에서 아주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마 무덤을 썼는데 거기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먹고 죽어도 아마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화산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이 굉장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고요. 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었는데 지금 구름이, 흙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개망초도 이렇게 많이 피어있고요. 평화노릿길 또 한 계단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패배합니다. ס 감사합니다.